대구는 옛날 섬유도시, 섬유도시 하던 것처럼 요즘은 공연 문화의 도시라고 자부하면서 서글다움에 대구가 있다고 스스로 여기고 있는데 자, 이 알고 보면 꼭 그런 것만도 아니라지 뭡니까요? 박동용 수성 아트피아 관장! 부산은 이미 거대한 아트센터를 짓고 있고 이보다 더 웅장한 오페라 하우스도 조만간 완공합니다. 음악감독은 그 정명은 지휘자로 정했고요. 하며 대구는 문화를 밀고 당겨줄 기업이 없어도 너무 없다고 아쉬워해서요. 그 참, 돈 대줄 기업이 없으면 자치단체라도 나서서 문화에 투자를 해야 할 텐데 그 요즘 대구시를 보면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.